안녕하세요. 식약청 영양정책과 김종욱 연구원입니다. 생활 속에서 짜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화트륨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1차와 3차는 특성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2차와 4차에는 요리 전문가인 영양사, 스테프님, 조리 종사원들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 동 내용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상된 분들에 대해서는 식약청장님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. 이번에 만들어지는 동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체 급식이나 외식에서 전화트륨 메뉴 공급하는 데 전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은 단체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동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식약청 홈페이지와 한국조리사관학교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